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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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래 홀트 나가야돼 파란색도 탈락가운데 방깥다운 파란색도 부인고 파란색도 다운 파란색도 다운 파란색도 다운 퀄리티 이따는 오히려 8등가야 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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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퀄리티 위에서 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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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개무섭다 앞에 개빡센데 뒤에 헬파티 되지 달가별이 진우형이에요? 한팔하고 끝나나 이것도 맞아 안전하게 해야겠다 백스미 치면 어 이게 마지막판이 아 광포 부작권 아니다 재생해요 ZF 아니 ZF 재생해요 아 메저씨 빠이 ZF 진짜 재생해요 메저씨 빠이 그러니까 이제 점수 되어야지 자 이제 여기서 도도가 거의 탈락자가 나오겠지 내가 봤을때는 도도님 끝났다 내가 봤을땐 태칸이요 내가 봤을땐 태칸이요 내가 봤을땐 재원이 재원이 개미가 오기 때문에 물이 안 나다가 저격한다 홈란한 다오 홈란한 다오 홈란한 다오 헬멧 썼다 개딴딴하다 어 나이스 아 잠깐만 아 저 당했어요 코박죽 예상합니다 다 올라왔어 어 하며 어디가누 하나 까이 야야야야야야야 뭐해 영웅아 그냥 도망가야돼 우리 빨리 오케이 야 근데 1등 게임 쬐는데 개쬐 아 저거 잡아야겠다 이형 라인 개 흔들어지네 포도 안보이노 괜찮은가 잘가시게 백지삽은 어쩔수 없이 나가야돼요 다음반 빠져라 빠져라 안 빠져라 여기서 이랬때 빠진 사람 탈락이다 이거 진짜로 아 아 왜 앞에 분 한 명 치 아 다들 아파하네 아 잠깐만 아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떨어졌어 아이티 아 나 빠졌어 어 지니어 다운 어 코박죽이 코막았어 개꿀 개꿀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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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개 안전하게 가 코박죽이 저렇게 인코스 안타는거 처음 봤어 지호형 음 맛있고 그 다음 탈락자 왠지 영웅이다 난 산다 어떻게든 아니 그냥 드립 안치고 간다 고작 이소 흠 파란색 뚝배기 엘레크뚝배기 죽을때 됐는데 누가 한 명이 그냥 존나 잘달려줘야돼 그 역할을 내가 해볼게 어 그래 가자 아 형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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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 괜찮아 안 돼 약간 택환영이 고추가루 뿌릴 거 같은데 왜 하고 있어 나 이미 그런 느낌이야 응 아니야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금 이씨 하고 한 번만 구독과 좋아요 스텔님 한테 가 Bald devote 있어 내가 유지할게 ㅋㅋㅋㅋ 진짜 영웅이 가자 가자 나 빨고 ㄱ발 나 영보로 질러워 가센 가센 오오ㅓ으ㅓㅓ어...? 오 진짼이다 저거 나 해결중 태컨 이용이랑 난 그냥 안전하게 할래 Gon 태큰 다운이요 응 수고 오 응 태컨 이용 수고 응 희망도 가망도 없어 완전하 겐누 오오 조심해 조심해 어 못하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못하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아 오 진짜니다 저거 나 해결중 퇴카니언이랑 난 그냥 안전하게 할래 그냥 히퓨 다운다 어 아 정말 뒤에있구나 어? 응 수고 응 퇴카니언 수고 응 희망도 가망도 없어 안전하겠네 오오오 조심해 조심해 못 하라고 응 택바 택바 와 택한이 형 나 죽이고 올라가더니 나 이제 엎져봐 엎져봤게 1,2,3,4,5 1,2,3,4,5